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네발공룡의 골판이 아닌가 지금 추리해 보고 있습니다. 크기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실제 화석, 공룡돌아석의 골판, 골판의 모습, 그리고 뼈가 이렇게 일부가 뼈가 남아 있고 그리고 실제 모습이 보면 아주 진짜 화석 느낌이 바로 드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형태의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머드 형태 같으면서도 뼈 조직이 있고 아주 특이한 전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 다르고 이거는 상당히 무겁다. 와우 골판, 골판의 모습 아닌가 싶죠. 자 이거는 진짜 네발공룡, 네발공룡의 주로 듭개 위에 아주 멋있게 생겼던 그 골판이 아닌가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골판 맞는 것 같고 제 손에 들기도 힘들 정도로 이 정도의 큰 공룡입니다. 자 이거죠. 매우 독특하죠. 이상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보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알패 month Kanad 세밀